우다나 읽어드릴까요? 그 우다나라는 그 경이인데요.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한 거예요. 한국 빨리 성전협회 거기에서 번역한 건데 우다나의 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옛날 초기불경 안에 있는 열반경이에요. 부처님 열반해 주실 때 한 열반경이 아니고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경이에요. 주제가 열반이었던 거예요.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이런 거를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불교는 실체가 없다 주의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산으로 가죠.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무상하다는 말만 하는데 일체 무상에 안 걸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거는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주장하면 힌두교라고 생각해요. 이 못된 생각이요. 2000년을 망쳐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안 걸리신 분들은 다 해탈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 말이 안 걸리고 진짜 불변의 실체를 만난 분은 해탈하고요. 불변의 실체 없다는 주장하는 분들은요. 해탈 못한 채로 계속 지나간 사람 붙잡고 불변의 실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바리세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나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 존재가 바리세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깠잖아요. 쟤네들은 지네도 천국 갈 수 있는 키를 쥐고 가르침은 배웠는데 말씀은 갖고 있는데 안 따르니까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도 생겨나지도 생겨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형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인연의 화합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게 무의 열반의 세계입니다. 무의법인 열반의 세계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이 실체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탈출 여임이 알려질 수 없다. 탈출할 수 없다. 그 세계가 없다면 내가 말도 안 했다. 어차피 무상하게 살다 죽는 게 다였다. 우리는.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다. 그게 열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로부터의 여임 분리 탈출이 알려진다. 가능하다. 이제 이게 가능하다. 부처님이요. 중생들한테 발표한 보금의 소식은요. 연기법이 아니고요. 세상은 연기로 돌아가니까 무상하니까 여기로부터 탈출하자는 거예요. 열반의 발견이 부처님의 위대한 해탈의 그 비결 아니겠어요. 열반의 발견. 열반짜리가 있다. 탈출하자. 자꾸 연기법만 붙잡고 있어요. 부처님한테 연기법은요. 봐라. 연기하지. 무상하지. 괴롭지. 연기하니까 무상하고 괴로우고 공하고 실체가 없는 거야. 탈출하자예요. 탈출시키려고 네가 사는 세계는 사실 매트릭스야. 탈출하자. 이 바깥에 진짜 세계가 있어. 이 얘기를 가르쳤는데 부처님은 이 세계가 매트릭스라고 가르쳐주신 고마운 분이다는 것만 기리면 연기법만 귀하다고 기리면 아무도 탈출할 놈이 없죠. 이 세계가 매트릭스래. 부처님은 그 얘기를 왜 했죠? 탈출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와 이거잖아요. 나와. 기어나와. 연기의 세계에 있으면 너는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와. 그 밖으로 나가면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겁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또 하나는 바히야경. 물도 땅도 불도 바람도 지수화풍이 없다.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빛도 어둠도 없다. 성자인 바라문이 스스로 자신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면 체험의 대상이라는 거 분명히 했어요.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영역을. 체험하면요.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즉 정신과 물질의 오원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이런 이원성에서 탈출할 수 있다. 탐진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즐거움 이게 좋은 쪽이죠. 탐욕나는 쪽. 괴로움 화나는 쪽이죠. 분노의 세계죠. 분노의 대상들.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요게 이제 오단아에 있는 전재성 박사님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요 제목이 열반경이에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열반은 뭐다? 만들어진 적이 없고 소멸할 수 없는 불변의 생멸 없는 불생불변의 실체다. 부처님은 실체론자예요. 아니에요. 실체론자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깨웠다경에서는 의식이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은 열반이라고 해놓고 거기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에는 똑같은 표현이죠. 물도 불도 지수화풍이 거긴 없다. 그리고 정신도 물질도 없다. 그건 벗어난 세계 아닌가요? 결국 오온으로부터 벗어나면 뭐가 있다고요? 무한하게 빛나는 의식이 있다고요. 그게 열반이라고요. 그건 태어난 적이 없다고요. 이게 불생불변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요. 불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빠진 기독교예요. 하느님 없는 기독교를 믿은 들 누가 구원해줘요. 인간들끼리. 세속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느님하고 접속해야 됩니다. 탐진치의 세계가요. 불교에서도 마왕 파순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탐진치의 세계는.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자성청정심과 접속해야 돼요. 이 자리랑 개합이라고 그래요. 접속을. 하나가 합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청정한 이 실체에 합치되려는 수행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열반을. 왜 제가 성철스님이나 저기 아잔브람 이런 분들을 소승, 대승의 아주 대표 유명한 수행생들인데 왜 비판하냐면 그분들은 만들려고 해요. 열반을 만들려고 해요. 탈출해야 되는 건데 탐진치의 세계로 탈출하면 원래 퍼펙트한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현상세계에서 열반을 만들려고 해요. 탐진치를 어떻게든 깎고 닦고 막 쓸고 해가지고 여기서 탐진치가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걸 열반이라고 생각해요. 성철스님도 화주를 통해서 오메이려 동정이려 뭐 뭐죠 몽중이려 숙면이려 해가지고 내 의식을 먼저 청정하게 만들어놔야 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발상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빨리 나와 그랬어요. 근데 저 그분들은 뭐래요. 청소하고요. 치워볼게요 일단. 아니 나오라고. 거기는 무상고 무하니까 나오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와야 견성을 하고 나와야 열반과 하나가 돼서 열반과 하나가 되고 견성을 하지 못하고서 네 우주를 어떻게 치우겠다는 거야. 네 법계를. 치울 힘이 없어요. 근데 안 나오고 계속 버티면서 제 힘으로 해볼게요. 이거예요. 제 힘으로 해볼게요. 그게 바리세파요. 이 불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성청정심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파들. 또 인정하더라도 공부법이 잘못되어가지고 바로 접속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우주에서 자정청정심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청정한 마음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하느님 도움 안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차서 막 욕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될 거를. 성령 없이 지가 마음을 하느님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결국 애고가 하느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짓이 돼요.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탐진치를 벗어났다고 착각해요. 그 자체가 엄청난 탐진치인데. 하느님 없이 내가 내 우주 한번 구원해 볼게요. 이게 탐진치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가르쳐준 최고 중요한 거는 니 안의 자성청정심이 있다. 탈출해라. 무상고 무화하지 않은 상락아정의 세계가 있다. 이 얘기인데. 연기. 연기만 그냥 빠져서. 우리 세계가 연기로 굴러가는데 놀랍지 않냐. 이걸 알면 어떻게 해탈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예요. 제가 연기 연구하는 중간파 최고 우리나라 대가들 써놓은 글을 늘 보거든요. 이분들은 오늘 또 어떻게 해먹고 계시나 한 번씩 봐요. 날마다 해먹고 계십니다. 날마다 각오 다져요. 아무튼 지금 탐진치록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면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 이해하다 보면 탐진치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각오를 매일 다져요. 안타깝지 않아요? 나오라고 거기서 왜 거기서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오면 될 거를. 근데 나가려고 했더니요. 이 무서운 양바들이 자성청정심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지도 못해요. 연기의 세계가 다야.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이 바깥이란 건 없어. 연기의 세계가 다야. 넌 탈출할 곳이 없어. 그럼 부처님 말씀을 위배한 거 아닙니까? 그 세계가 있어라고 탈출구를 가르쳐줬는데 탈출구 앞에 딱 버티고서는 중간파들이 버티고서는 저 여기 문 없어요.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세파예요. 지금. 못 나갑니다. 나가려면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런 놈들을 바리세파라고 합니다. 짜증나죠. 왜 욕 나오냐면요.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인류가 다 죽는데 본인은 또 착한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악인 겁니다. 본인은 겁나 뿌듯해요. 내가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들이요. 천국 가면 자기들이 영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가 빡치죠. 와. 제일 문제아들인데. 차라리 모르는 애들 죄인들은 괜찮다니까요. 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저쪽은 자기들이 아주 일타강사인 줄 알고 있어요. 천국 맡아 놓은 줄 알아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없는 길을 가르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도 화나시니까 스스로 눈 멀었다는 자들은 눈 뜰 건데 나 눈 안 멀었어 하는 놈들은 눈 멀 거다. 눈 뜬 줄 알고 있는 놈들이 제일 문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가 아는 줄 아는 놈이 제일 무섭다. 잘 모른다고 하면 배우면 된다. 가르쳐주마. 그런데 안다고 착각하는 애들은 답이 없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마음하고 불교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됐죠. 성자들 마음이 다 하나니까요. 똑같아요. 부처님도 지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게 그런 세계에 있다고 이 세계에 없으면 내가 탈출하자는 말도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딱 불교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건 없습니다. 실체는. 몰랐죠. 무식한 힌두교에 빠진 불자들은 실체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너 설마 참나 인정하는 거야? 너 힌두교야. 힌두교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너 도교야. 그래요. 도교는 갑자기 참나. 아무튼 욕할 때 어쩔 TV 하다가 어쩔 라디오 어쩔 가스레인지까지 가는 그런 느낌. 욕하다가 힌두교로 좀 약하니까 도교까지 나와요. 너 도교야. 도교에 대해 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하다가 너 도교야까지 들어요. 아무튼 너네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네는 불자가 아니야. 그러면 일단 그런 예전 개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김용명 씨 나온 개그. 동생한테 답답한 소리만 하니까 동생이 이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나가라고 하면 저기 아버지 나가시죠. 아버지 누워있고 침대에 아버지 나가시죠. 놀고 먹는 사람 나가라는데요. 그런 느낌으로요. 저더러 너 힌두교야 도교야 나가 그러면 부처님 나오시죠. 이거 아닌가요? 부처님 나오시죠. 나가라는데요. 자성청정심 인정한 사람 나가라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 공격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막 공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알아들이시려면 예수님 마음이 항상 더 느껴져요. 얼마나 깎아보셨을까. 결국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 바이세파들한테 죽었어요. 바이세파들이 못 견디고 죽였어요. 요즘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바이세파들에 대한 그 빡침은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더 커집니다.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아예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래요. 공부를 아예 안 하시면요. 그 친하게 지내지. 바이세파도 좀 사랑하고 아끼지. 예수님한테 그러세요. 예수님도 못한 걸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사랑의 화신인데 바이세파면 욕만 하셨잖아요. 뭐 일을 가셨죠. 그게 중생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중생을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들한테 독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건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 포기했으면 화 안 내요. 사바세계가 원래 그런 거지. 난 모르겠다. 내 갈 길이나 가련다. 각자 도생이다. 원래 인생이. 이러고 말면요. 화도 안 나요. 소승들은 화 안 내요. 남한테 에너지를 안 써요. 화내는 것도 엄청 에너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테 화내주려면요. 내 몸 아파가면서 내는 거예요. 화는 원래. 화 안 나요. 안 내요. 소승들은. 대승이 화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치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독을 매기고 있으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쵸. 여기 한 명이라도 고쳐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치료제 그거 먹지 마시고 이거 드세요. 하면서 독을 팔고 있으니 빡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